모카가 나옵니다. 컴백스로 우열스부터 내려오겠습니다. 안 눌러야 됩니다. 키넬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네쪽으로 이동하면 어셈니콜론 호스트라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소아스무스까지 내려옵니다. 프리즈. 여기 보셈니콜론 호스트라가 소아스무스입니다. 여기에서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든요. 돌리면 보세요. 여기 소아스무스 보이죠? 여기 터미널을 풀고 화면을 켜야 되거든요. 화면을 뎁스를 조절할게요. 그 다음에 포커스 보인터를 올리고 이것이 눌렀다 띄다. 이걸 잡을 때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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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이, 꽉 넣고 살짝 들으면 터미널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대본하셨네요. 자, 프리즈, 대본하셨네요. 여기 소아스무스, 여기 터미널 안테리어월, 포스테리어월, IC벌, 이쪽 명문가 출블러서 보이죠? 여기 소아스무스, 이쪽, 확실한 거는 다시 봐요. 자, 여기 꽉 눌렀고 살짝 들어보면,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아스무스와 터미널이 옆 사이에 레저와 펜딕스를 찾는 거예요. 자, 그것만 찾으면 앞에 찾는 건 문제 아니에요. 자, 프리즈, 소아스무스를 엎어 맞으면 됩니까? 터미널, 터미널, 포스테리어월, 쭉 따라. 그렇죠, 그거죠. 그 사이에 새콤한 고기 매장 앞에 있어요. 여기 출블러서 살 때 앞에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옛날에 해운대 가보면, 치킨 배달을 기가 막히게 옛날에 잘 찾아요.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옛날에 스마트폰 없어도 잘 배달을, 보서도 없어.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딱 배달을 하잖아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자, 꽉 눌러가지고 살짝 들어가. 자, 레저와 펜딕스를 입니까? 레저. 그렇죠, 거기에 줘. 거기에 줘. 거기에 출블러스라치를 찾아야죠. 프리즈. 그러면 앞에가 잘 안 보이지만, 요즘이 될 가능성이. 이제 리니어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리니어로. 자, 리니어로. 자, 리니어. 요거. 네. 자, 잡았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기대했어요. 자, 요렇게 꽝을 하죠. 반대로 잡았죠. 반대로 잡았다. 어, 맞네. 여기 소아스무슬. 퍼포만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는 있죠. 그 위에 터미널이 보이죠. 그렇죠. 소아스무슬. 터미널이.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터미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우에, 우에. 거기 터미널. 자, 그러면 메저 아펜딕스가 새까만 게 있죠. 거기에 츄블라스타를 찾아야죠. 프리즈. 자, 여기 소아스무슬. 퍼포만이. 여기 터미널. 요 사이가 메저 아펜딕스거든요. 그건지 엔진은 좀 봐야 되겠네요. 자, 프리즈. 그건지 싶은데 그래도 확실한 건. 자,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찾아야죠. 두 개의 나란한 축으로 프리즈. 한 개는 안 돼요. 그렇죠. 선생님. 요거, 요거. 요거 보이잖아요. 요거 보이죠.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요거, 요거, 요거 하고. 요거, 요걸 하면서 있어요. 자, 이제 믿음이 있으면 보이고. 불신자는 천국이 안 보여요. 자, 소아스무슬. 프리즈. 위로 쭉 올리면. 자, 이제. 자, 여기에. 이제 뭐였죠. 프리즈. 어느 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요거죠. 자, 학대를 해 볼게요. 프리즈 풀고. 자, 학대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을 조금 올리면. 자, 이제. 혼자. 자력경심. 눌렀다. 띠다. 그렇죠. 잘한다. 이제.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이렇게. 각도를 잘 잡아야 돼요. 소아스무슬. 어퍼마진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쪽이 소아스무슬이잖아. 어퍼마진을 찾고. 살짝 위로. 터미널 윌리엄에 포스테리워로 찾아야죠. 포스테리워라고 소아스무슬. 어퍼마진. 사이에. 뇌조아펜덱스. 그게. 추글라스톨. 지금 보이죠. 그렇죠. 그거죠. 지금 터미널 윌리엄이. 거기에 보이고. 거기에. 여기 추글라스톨. 나란한 추글라스톨. 그렇죠. 이제. 이제. 이해가 됐죠. 요거에는. 요거는 터미널이예요. 그 터미널. 그렇죠. 그 밑에. 이거 엄청 확대해 있는 거거든요. IC벌프. IC벌프 여기 있죠. 여기. 어딥니까. 이쪽이 있죠. 그렇죠. 여기 있죠. 아이죠. 만나는 데죠. 그렇죠. 둘이죠. 여기 앉으리 월포스. 요기. 요기죠. 두 개가 만나야죠. 그렇죠. 안테리엄을. 포스테리엄.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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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눌렀다. 뒤따. 그렇죠. 이제 잘한다. 아까보다. 그렇죠. 그렇죠. 요기에서. 고음이 중요한 거는. 터미널 윌리엄의. 포스테리엄과. 소아스무스. 오토마진 사이에. 추브라스. 요기 보이죠. 프리즈. 그렇죠. 요기는 터미널의 후백이잖아요. 여기. 서브 목고사. 머슬. 시로사. 소아스. 요기. 추브라스. 보이잖아요. 요것도 앞입니다. 옆에서. 앞의 가는. 뭐. 고쪽은. 하실한거는. 봐야죠. 고게 앞에인지 아닌지는. 봐야죠. 고것도 앞에 가능성이 있어요. 앞에가 꼬불꼬불 하니까. 앞에가 뒷살 쪽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따라가서 봐야죠. 여기 보면. 그 앞에 맞죠. 지금 보시고. 앞에 맞네요. 여기 앞에 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끝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터미널 윌리엄하고 별게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앞에 맞죠. 프리즈. 칼라를 한번 여기면 더 잘 알 수 있죠. 프리즈 풀고 거기 앞에 있냐 아니냐는 칼라를, CF를. 칼라뜨면 앞에가 아니죠. 그렇죠. 앞에 맞죠. 앞에 끝이죠. 프리즈. 여기가 이쪽으로 앞에가 안되죠. 잘 되었습니다. 선생님 또 한 번 안 하시는 일이죠. 일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글랜스 보고. 선생님 다른 데는 못 하겠는데. 글랜스러워. 이렇게 이동해요. 이렇게. 이렇게. 꽉 눌러야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동해 보세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딱 잡고. 키는 이를. 장측상을 맞지 않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해가. 어셈미콘. 어셈미콘. 하우스로 보이지 않나요? 좀 어둡게 할께요. 이렇게. 그렇죠. 어둡게. 그렇죠. 하우스로 보이죠. 하우스로 따라. 좀 이루어 오십시오. 하우스로 놓쳤잖아요. 놓치면 안되고. 하우스로 보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우스로 보면서. 하우스로 보면서. 미뤄와야죠. 하우스로 보면서. 그냥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소아스무스라고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안식의 방향으로. 돌리죠. 그러면 소아스무스 보이지 않나요. 그 다음에. 위로 싹 뛰어올리면. 터미널. 자 여기에서. 여기 중요해요. 소아스무스를. 위로 올리면. 터미널. 아니면. 눌러나요. 앱스레일만. 포커스 포인트를 맞춰주고. 안 눌렀다. 이따가. 이걸. 여기에 딱 잡아가. 지그시 눌러야. 화면이 좋아요. 자. 눌렀죠. 소아스무스를. 컴플레이션을 안 하면 돼요. 살짝 뜯으면. 터미널. 꽉 눌러면. 소아스무스를 폼하지. 위로 싹 뜯으면. 터미널. 그렇죠. 이렇게. 자. 소아스무스를. 터미널. 자. 눌렀다. 띄다. 그렇죠. 소아스무슬. 꽉 눌러면. 소아스무슬. 위로 살짝 들면. 터미널. 자. 어. 앞에. 아까보다 더 잘 나왔죠. 프리즈. 오는 겁니까. 자. 앞에 오는거죠. 아니. 아니. 고거죠. 그렇죠. 소아스무스를 폼하지. 다시 한 번. 자. 눌러가. 소아스무스를. 조금 어둡게. 그 다음에. 아유.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죠. 소아스무스를. 딱. 꽉. 딱. 누르면. 소아스무스를 폼하지. 위로 싹. 떨면. 터미널. 그 사이에. 메저아펜딕. 안에 아펜딕스가 보이죠. 그렇죠. 오늘 잘 보인다. 프리즈. 여덟입니까. 고거죠. 그렇죠. 다시 한 번. 그렇죠. 소아스무스를 폼하지. 살짝 들어보세요. 반드시. 나는.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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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게요. 미네로 한번 해보세요. 고우에. 2번을. 아. 됐네요. 자. 한번. 잘 해보세요. 안 하신 분 누구죠? 다 있어요. 벌써. 그럼 또 해야죠. 제일 재미있는 분 누구죠? 다운. 앞에 해야죠. 자. 이걸 누를 때. 소아스무스. 어퍼마진을 하겠네요. 너무 화면이 크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프스를 줄여서 랜덤 화포로 생긴 게 중요하죠. 이런 것도 줄 아니다. 자. 여기에서 프로그를 모간지를 딱 잡아야죠. 그래야 누를 수 있어요. 자. 소아스무스. 어퍼마진 보이죠? 지그시 눌러야 돼요. 여기 꽉 눌러가 소아스무어퍼마진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그를 살짝 들어가 터미널 일륨을 보죠. 그 다음에 터미널 일륨 포스테리오를 찾고 그 사이에 변경 설정. 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놈이죠. 자. 꽉 눌러가 소아스무스로 펌하지. 살짝 들어가 터미널 일륨 포스테리오를 찾고 그 사이에 축을 가서 확인해 보세요. 꽉 눌러야죠. 저쪽은 너무 가세요. 일로 가야죠. 꽉 눌러서요. 지그시. 그렇죠. 지그시 더 눌러야죠. 이렇게 눌러요. 그렇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 꽉 누를 수가 있죠. 눌러놓기 중요해요. 자. 이렇게 화면이 깨끗하지 않나요. 눌놓고 살짝 들어야죠. 눌놓고 살짝 들고 위로 쳐 올려야죠. 그래야 소아스무스로 터미널 일륨 사이에 매장 펜딩스가 보이죠. 그렇죠. 안 눌러보세요. 그렇죠. 눌놓고 살짝 들어보세요.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나았죠. 여기 보이지 않나요. 축을 해서. 꽉 눌놓고 밑으로 화내죠. 그리고 소아스무스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살짝.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여기에 축을 났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꽉 눌놓고 살짝 들어요. 보면 그렇죠. 급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보이죠. 꽉 눌럴 때 밑으로 눌놓고. 손가락을 누르면 안 돼요. 이 꽉 잡아가. 꽉 눌놓고 살짝 뜨네요. 그렇죠. 이걸 잡을 때.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아파요. 이렇게. 꽉. 이걸. 밀착을 해가. 손목을 채워가지고. 여기에. 지긋이 눌러야 돼요. 그래야 돼요. 지긋이 눌러야 돼요. 자. 이래야 화면이 깨끗하게. 그 다음에. 살짝. 들어요. 아까보다. 계속. 지금 또 안 보인다. 이렇게. 꽉. 눌놓고. 살짝. 들어요. 그렇죠. 여기 보이잖아요. 예. 이제 알았죠. 예. 선생님 한 번 더. 자. 앉으세요. 이제 알았죠. 누를 때 밑으로 눌렀고. 지그시. 손가락을 누르면 안 돼요. 손목 체중으로 지그시 눌러야 돼요. 자. 금백수로. 눌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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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프죠. 조금만. 자. 선생님 좀. 교대. 손목 아프신 것 같아요. 지금 아까봐요. 팔이 아프고. 들고. 예. 괜찮아요. 들고. 수고했습니다. 손목 결혈하게. 자. 히든이 하고. 밑으로. 자. 자. 그렇죠. 이렇게 꽉 눌러야죠. 눈모 밝죠. 어둡게. 개인을 주라야죠. 오글오글. 툭. 고맙습니다.